이례적인 사태 마츠다 세이코의 히트곡이 한국음악차트 검색 1위로 급부상. 인기 아이돌이 일본음악방송에서 선보인 가수 마츠다 세이코의 1980년 데이트곡 푸른 산호초가 현재 한국음악차트와 음악사이트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27일에 걸쳐 도쿄돔에서 개최된 이벤트에서 멤버 하니씨가 이 곡을 선보였습니다. 하니씨는 상큼한 패션과 당시 마츠다 씨를 커버하는 헤어스타일로 깜짝 퍼포먼스를 했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러 공연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라이브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고 sns상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하 중략. 출처 네토라보 야후재팬. 야후재팬 반응. 현지에서 이틀 동안 다 봤는데 인트로 부분에서 벌써 흥분했어. 22살의 당시 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곡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어. 추억의 멜로라 불리는 곡을 좋아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쁜 커버였다. 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니가 당시 스타일로 노래해준 것도 너무 좋았어. 이건 화제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하늘로 간 카라이 하라짱도 콘서트에서 아야카시에 모두 하늘 아래를 불렀습니다. 첫 마디는 아카펠라로. 매우 감동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일본 아티스트도 해외에 나가 콘서트 등을 열 때. 현지인이 누구나 아는 곡을 선보이는 게 좋겠다. 분명 현지인들이 흥이 나고 그 나라에서 화제가 될 거예요. 니주는 대만 공연에서 대만 히트곡을 불렀었어요. 박진영도 일본 라이브에서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나 체커스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해외 가수가 자기 나라 곡을 불러주면 리스펙을 느끼죠. 푸른 산호초였습니다. 완성도는 높고 무엇보다도 청초하고 곱고 귀여운 하지만 역시 세이코의 느긋한 고음과 맑은 목소리에 푸른 산호초가 가장 좋다.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70, 80년대 일본 가요계에는 마츠다 세이코처럼 목소리에 매력이 있고 창법이 뛰어난 가수 아이돌이 많았다. 80, 90년대는 미국, 유럽의 록, 팝의 음악, 가창력이 대단해서 발전하지 않는 일본 노래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과 케이팝이 메인이 된 지금. 특히 케이팝은 음악의 완성도, 노래의 퀄리티, 멜로디 모두 일본에는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음향도 서양음악과 같은 수준. 무엇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 세계를 선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음악은 지난 30, 40년 동안 사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발전이 별로 없다 더 달라져야 될 것 같아. 유능한 프로듀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겠지. 좋은 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이코 팬으로서 당대의 인기 가수나 아이돌이 예전의 명곡을 불러주는 것은 매우 기쁘다. 참고로 한국에도 열성적인 세이코 팬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잊혀져버렸습니다만 한국분이 올린 푸른 산호초 동영상에서 500만회 재생을 넘는 것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한글로 극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인지도는 있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의양의 열창 당시에 당시 마츠다 세이코씨의 친위대가 푸른 산호초에서 하던 구호가 저절로 객석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에 맞춰 관객이 구호를 외칠 줄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것 같고 한의양은 이에 깜짝 놀랐다. 라는 것을 콘서트 후 방송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곡은 계속 부를 수 있고 친위대의 구호도 덕후콜로서 계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방송 사이트 지니에서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 노래하는 것을 보면 일본어 발음도 정말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네요. 청초하고 가련한 분위기가 곡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로 봤어요. 한의의 푸른 산호초 완성도가 대단해서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전설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꼭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완성도의 대단함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츠다 세이코의 앨범이 정식으로 라이센스판이 한국에서 나온 것은 영어판 세이코뿐이고 일본 문화 해금 후에는 한 장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무명 가수. 해금 전에 빨간 스위트피를 한국어 커버하는 가수도 있었는데 무허가인 것 같아. 좋은 곡이나 사람들의 기억에 짙게 남는 퍼포먼스는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다. 그리고 그 원곡에 마츠다 세이코도 현역 아이돌로 건재하다.